설악동 폐건물단지를 미술의 거리로 만든다는데 보이는 앞쪽만 저렇게 치장을 내놓고 뒤쪽에는 옛날 폐건물 모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 건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탄 영상입니다. 설악동은 폐건물 천국입니다. 그래서 2탄 영상으로 이어서 올립니다. 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타르가는 국도변인데 상가들이 제법 아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가쪽에는 손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이렇게 잠시 서있으니까 케이블카 타르가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건물이 설악동에서 가장 흉식하다고 소문난 유령건물입니다. 예전에 숙박업소 같은데 이름이 설악의 아침이네요. 여러분도 설악동에 폐건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폐건물 너무 흉측스러우니까 이렇게 좀 치장을 하자 했는데 도로 쪽에서 보이는 앞쪽만 저렇게 치장을 내놓고 뒤쪽에는 폐건물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설악동에 미술을 입히자 미술의 거리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세금을 또 써가지고 마치 광고판처럼 앞쪽에다가는 미술품 같은 그림을 그려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안보이는 이 건물 뒤쪽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붕도 다 무너져있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아주 안좋은 건물입니다.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죠. 야 이런거 보면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계단도 나무가 완전히 썩어서 올라갈 엄두가 안납니다. 뒤쪽에도 보면은 저기 옛날에 수학여행 많이 갔던 그런 숙박업소인데 옛날에 수학여행은 제일 첫번째 1순위가 설악산이었죠. 전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온 곳입니다. 저 뒤쪽에도 폐건물이 몇개 있던데 여기 보면은 야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건물 뒤에는 보면은 나무라던지 안에 짓기류들 이런거 막 끄집어내놨는데 어느 폐건물이나 마찬가지로 이쪽은 쓰레기로 가득차있습니다. 멧돼지인지 고란인지 산짐승 발자국이 엄청나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때 야 철사로 올감이 나서 산토끼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야생동물 보호법이 생겨서 산짐승 잡으면은 쇠고랑찹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담젱이 덩쿨이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초시에서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또 무슨 환경개선공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9월 11일까지 모든 적치물을 다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이 건물은 사용이 금지되서니 주의하라는 경고판을 붙여놨습니다. 내부는 바깥보다 더 흉식합니다. 지금 보면은 천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슬학파크 호텔 콘도 그게 제일 큰데 폐업을 냈죠. 그러다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 숙박업체도 지금 대부분 폐업을 냈거나 개점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80개나 있었는데 50개가 휴업 폐업을 했고 식당도 150개 중에서 100개가 망해버렸답니다. 여기도 무슨 레스토랑인데 손님은 거의 없고 차 한 대 서있는데 아마 주인장 차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숙박업소입니다. 눈도 다 치워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금 저 주차장 안쪽에 성압차 한 대만 서있고 손님 차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지난 코로나 그 이후에 수학령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여기도 봄철이 돼도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답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 그렇게 불렸던 슬학동이 이제는 완전히 몰락을 냈습니다. 여기도 지은지가 얼마 안된 깨끗한 새 건물인데 여기도 연말에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왔다가도 주위에 폐건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을 취소를 해버린답니다. 슬학동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영업하는 가게는 거의 안보이고 지금 대부분 이처럼 폐벌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만명이 수학여행을 왔는데 22년에는 28만명밖에 안됩니다. 절반도 안되는거죠. 이런 상가를 빌려다가 식당이나 카페 영업을 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니까 이제 나간답니다. 막상 이 사람이 나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임대료 안받을테니까 전기세만 내고 있으라 해도 모두 떠나버린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전부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가가고 이제 슬학동은 텅텅 비게 된겁니다.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이 슬학동 지구가 조금 더 생명연장을 할 수 있었을겁니다. 저 멋진 풍경을 가진 슬학산 바로 아래는 이렇게 폐건물단지로 가득차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환경이 이렇게 폐건물천지 흉식한데 누가 재미있게 여기와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슬학동에서 더 내려와가지고 속초시 바로 근처에 있는 콘도로 왔습니다. 여기도 폐불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완전히 슬학산 쪽에 붙어서면은 슬학산 비경이라도 볼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가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예전에는 국내 1호 관광지 여기가 지금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널찍합니다. 옛날에 수학여행 오는 관광버스로 꽉 찼겠죠? 저도 슬학산 쪽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왔지만은 야 식사가 엉망이었습니다. 어차피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은 또 볼일 없다 대충 밥 차려주고 돈만 챙겼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은 식사하는데 반찬이 바퀴벌레도 섞여있고 머리카락도 막 들어있었답니다. 베개 이불에는 얼룩이 막 져있고 아마 요새 애들 같으면은 뛰쳐나오지 싶습니다. 단체 학생들을 데리고 간 선생님들은 완전히 특별 대우를 받았죠. 네 백숙이나 닭도리탕 이런거 성대하게 차려서 술과 함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슬학동 여기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또 우리 세금을 써서 뭔가를 합니다. 무려 264억이나 들여가지고 스카이워커도 만들고 또 동서고속화 철도도 만든다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비실에 보니까 옛날 신문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2011년 9월까지는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반값 행사하면 마트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섰죠. 근데 요새는 뭐 다 인터넷으로 사버리고 마트도 망해갑니다. 콘도 마당에는 이렇게 짓기 쓰레기들을 막 꺼집어내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콘도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연말인데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속초해수욕장 근처에 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모든 일에는 흥망성쇄가 있습니다. 여기 설악동도 강산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설악동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